내가 항상 얘기해야지 너를 좀 준비해야 되죠 자 준비됐어 나도 됐어? 가 원 투 쓰리 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버스터 한지호 주민영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천재 작곡가 한지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물해주신 곡입니다 비상사태 들려드리겠습니다 탄도 덜 깨닫지 사람들 꽉 찬 지옥열차 점심 잣든 먹어도 재미없는 수 없지간 지루하고 따뜻한 모든 순간 빨간 퍼즐을 누구 외쳐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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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 비상 사태 여인 내게 너무 답변해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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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 비상 그 열고 도망쳐 기타! 비상 비상 이제 회견 짜증나고 열받는 모든 순간 밝아버튼을 누르고 외쳐 비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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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퇴 비어있는 내게 너무 답답해 비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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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퇴 비싼 그 열고 도망쳐 겁내지 마 문 뒤에 뭐가 있을지 분명히 어디든 네 세상일 거야 비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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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퇴 비싼 사퇴 비싼 사퇴 비싼 사퇴 비싼 사퇴 비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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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퇴 비싼 사퇴 비싼 사퇴 비싼 비싼 사퇴 비싼 사퇴 비싼 사퇴 감사합니다!